비디오피션은 패션 잡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비디오피션은 움직이는 패션 잡지입니다. 이번 소재는 자연으로의 복귀입니다. 패션 뉴스에는 디자이너들이 지구의 기쁨을 어떻게 찾는지 담겨 있습니다. 라이스버그의 자연스럽게 이태리 스타일이 도래했습니다. 왜 디자이너들이 린넨을 자연스러운 소재로 선택할까요? 크리스티앙 루브탱의 구두로 자연스럽게 걸어볼 수 있습니다. 에스틸 할러데이를 만나보십시오. 발리에서 영감을 받은 나디아의 패션 세계를 감상하십시오. 마버트의 가벼운 화장법을 소개합니다. 그 자연스러움을 지켜봐 주십시오. 이번 시즌에 패션계는 자연 미를 최고의 미로 꼽았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자연적인 것을 중요시하는 패션계에서 자연 색조가 물결치고 있습니다. 모래나 돌이 암시하듯 이번 시즌엔 자연이 두드러지는 경향입니다. 대지와 새로운 조화를 이루는 한 방법이죠. 미끼와 나뭇껍질의 냄새가 느껴지고 밀과 산딸기의 맛을 전해올 뿐 아니라 봄을 마음껏 뽐내는 색깔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나의 생태학적 관심이 커지면서 자연 소재의 선택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많은 디자이너들이 식물을 이용한 염색법 등 자연적인 방법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재의 생명력에 대한 중요성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아프리카, 인디아를 좋아합니다. 항상 좀... 많은 디자이너들이 마라키시 익스프레스를 타고 북아프리카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몇몇은 아시아를 경험했죠. 중국과 인디아의 인스프레이션을 통해 비평가들은 과도한 문화의 혼합이라고 할지 몰라도 디자이너들에겐 서구 디자인에 오래된 문명의 순수를 접목시킨 것이었습니다.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은 곧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만년 전부터 사용되어 온 린네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오래된 섬유일 것입니다. 내구성과 질긴 성질 때문에 린네는 양초심지와 배의 돗 그리고 캔바스에서 섬세한 레이스에 이르기까지 쓰임새가 매우 다양합니다. 물론 옷도 만들죠. 디자이너들에게 끊임없는 사랑을 받아왔으며 혼합, 마감, 코팅 등의 새로운 공장을 도입해 더욱 인기 있는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린네는 생태학적 관심이 커지면서 린넨은 자연스럽게 선택됐습니다. 원료인 아마다모는 최소한의 화학적 성분의 도움으로 성장하죠. 흑으로 나온 3,4피트 정도의 줄기는 버리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린넨은 물에 젖었을 때 더욱 강해지는 특성이 있어서 실용적이며 염색이나 프린트하기에도 쉽습니다. 다시 한번 린넨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FIT 전시장에서는 국제 린넨협회가 대대적으로 린넨에 대한 홍보를 벌이고 있습니다. 소방장비로부터 드레스까지 진열되어 있죠. 린넨은 이 소방장비로부터 진열되어 있죠. 지금의 역할을 사용하는 소식은 다른 분이의 일부의 희망에 대한 파티는 This is the earliest piece in the exhibition It's a mummified cat, obviously from Egypt, from about 300 BC And mummies were usually wrapped in linen which was evidently a very effective winding cloth By the time you get to the 19th century riding clothes and other outfits It begins to look pretty contemporary, so it's sort of timeless in a way This is a little island of jackets and blouses which we have put together to demonstrate some of the amazing structural potential of working in linen. In this gallery, we are looking at some of the bed linens, towels, napkins, tablecloths, and furnishing fabrics made out of linen. One of the ultimate luxuries in linen probably is linen bedclothes, and we have some very beautiful new examples here. And I also want to point out the linen carpeting, which is right here. Because linen is so inviting to the touch, we've installed this little touching station here where you can feel all the different weights and fibers. And then finally, we have a room where we've shown the winners of the competition, which was sponsored by the International Linen Promotion. For students here at FIT. There are so many different ways that linen is used, particularly now. And I think unless you really sat down and thought about it, you probably never could have enumerated them. And it's great to see them all in one place, from the carpet to the toweling to all these sheer theatrical scrims. And it's hard to believe in a way that one fiber can have so many different applications, depending on how it's prepared. And so I think that that in itself the whole, the range of examples of linen is what will be surprising to people. Linen, 영원히 사랑받는 소재입니다. Linen, 영원히 사랑받는 소재입니다. Linen, 영원히 사랑받는 소재입니다. 찬스 트위덴 전체 맥주 소설 섬스 티브이 트여 성쾌의 티브이 앞서서 골고루 해외에 넣어 튜드 상생 스토드 더 히어즈 낫 빅락 자칸 수업 억지 거리는 힘을 믿는 것들 펼슨 워 그러던 중 제 활용 캔을 활용했습니다 르브탱이 슈즈에는 슬리퍼 형이 많습니다. 해변의 정시도 그에게 영감을 줍니다. 르브탱이 드리는 마지막 창고입니다. 프랑스의 모델 에스텔 할라데이를 만나보십시오. 그녀의 매력과 순수한 아름다움은 그녀를 세계 정상의 모델로 올려놓았죠. 프린트 아티스트로도 유명하지만 쇼 무대에 섰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합니다. 프린트 아티스트로도 유명합니다. 그녀의 미국 팬들을 가장 흥분시켰던 것은 아마 게스 진일 것입니다. 그녀들과 함께하는 그녀의 공개가 나왔습니다. 그녀의 공개가 나왔습니다. 그녀의 공간이 많았습니다. 그녀의 공간이 좋았습니다. 그녀의 공간이 좋았습니다. 저는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미국에서 가장 큰 장면이었어요. 제가 첫 장면을 봤을 때 큰 장면을 봤을 때 정말 멋진 장면이었어요. 다음에 그녀는 방송계로 진출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했던 새로운 장면을 발전합니다. 이제 우리의 새 장면을 뵈고 있는 장면을 발전할 때 그래서 이거 정말 고 1976년 기술을 보았한 annual astronomi, 이 장면에서 다시 30분 만에 80분 만적인 장면을 볼 수 있어요. 그 장면을 위험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될 수 있는 장면으로発育을 들이기가 듭니다. 아주Out GROUP 아니다. 이스테리였습니다.